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따뜻하게 아껴주지 못했는지 몰라 Baby 딱 20분이라는 말로 떠나면 널 다시 붙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아 할 말이라보는 미안해 밖에 없으면서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딱 20분이야 마지막 부탁에 거절은 하지마 나도 그래도 날 떠나 간다면 앉아봐 이렇게 떠나지마 너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내게 이렇게 철박하늘인 넘넨 넘넨 레슨 동영상 슈퍼 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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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